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을 해봅시다. 이 시간에는 87조 기본서를 보겠습니다. 87조. 전 시간에 우리가 용도지역에 대해서 쭉 명칭, 지점 목적 이런 걸 정리했죠.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에 토지 안 했다가 여러 가지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 규제를 행위장 그래요.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행위지안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건축 행위지안을 받게 돼요. 그래야 그 지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제1종 전용주거증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제1종 전용주거증은 주로 단독주택주택으로 지어라. 제2종 전용주거증은 공동주택 위주로 지어라. 그리고 제1종 일반주거증은 저층주택인 4층야를 지어라. 이렇게 행위를 받습니다. 보존을 하지 않은 농림적은 바로 이름만 건축해라. 이렇게 규제받죠. 또 자연환경 보존적은 이것만 건축해라고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자리를 가함으로써 그 지점 목적을 달성해나가게 되죠. 용도적에. 이때 자연환경 보존적은 출제가 된 바 있어요. 또 준주거적도 출제가 된 바 있고요. 그리고 바로 계획관력도 출제가 된 바 있고. 그래 여기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건축을 못하는 게 뭐냐 이런 걸 출제했습니다. 그래 과거에 바로 자연환경 보존적. 자연환경 보존적이 지정됐을 때 자연환경 보존적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이걸 출제했어요. 바로 초등학교하고 농화가 주택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은 행위자는 어디에서 규제하고 있느냐. 용도적이 지정됐다. 그에 따른 행위자의 가해지고 있다는데. 그 행위자는 어디에서 규제하고 있느냐. 바로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무슨 말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그랬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행령 71주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요. 그 내용을 87표에서 확인할 수 있죠. 87표 보면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 용도적에서의 건축물의 내용들. 부속 건축물의 내용들.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 시설. 걸린 생활서라든가 창고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거기에 용도적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거기까지 줄까 봐요. 용도적부터 제한까지를 약자로 이렇게 해요. 용도적에서의 행위자 이렇게. 용도적에서의 행위자. 너무 기니까. 용도적에서의 행위자 하는 사항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을 동그란 함수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건축법령으로 정한다. 그럼 틀렸습니다. 건축법령이라 바로 대통령령. 대통령령. 바로 밑제 0. 0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71조 2항에서 시정하고 있다. 몇 조 매당이다. 이런 걸 몰라도 돼요. 시험콤으로 쓰는 뭘로 정하겠냐. 용도적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봐두시고. 그 대통령령에다 줄 거여. 거 가지고 이렇게 쓰나요. 85페이지부터 그 내용이 엄청나죠. 110페이지까지 이렇게 쓰나요. 그래 대통령령인 국토개법 시행령에다 하면 8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그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올까요. 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9페이지 보면 용도적별 건축자 해가지고 071조 1항 해가지고요. 그래 1번. 이 1종 일반 주경에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거기에 이 표에 내용을 여러분이 해독할 줄 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해보려면 이건 어떤 의미냐. 그 칸에 보면 지금 이렇게 두 칸은 하나 있죠. 이건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바로 절회로 도시군객조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절회가 제가 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은 0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제1종 전용 주거지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 땅이 전국터 어느 곳에 있든 1종에는 다 이건 다 건축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은. 이 형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종료되거든요. 대통령은요. 그 땅이 서울에 있는 땅이든 부산에 있든 대구든 대전이든 강주든 저 어디 거제도든 불문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토지라면 이 앞에 있는 것은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절회는요. 어디서 만듭니까? 특별시의회 광역시 특별자시도 시군의회에서 만든 절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절회에서요. 이거 건축도 되라고 허용하면 건축하고 건축을 허용하더라도 이 범죄에서만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 다르겠죠. 어느 지자체는 허용되지만 어느 지자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절회가 제한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절회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니까 각각의 특강특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다. 절회에서 허용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가업부터 자의 법률에서만 허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 표현은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요. 그래 쭉 넘어가서 보면 9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제1종 일반 주거장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은 이렇게 해놓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층에만 건축이라? 4층이야. 왜? 제1종 전용 주거장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정한다고 그랬죠. 저층은 4층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다만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장인 땅이다. 4층이야 밖에 못 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있단 말이죠. 주택법 시행정상 바로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 경우는 5층이야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것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요. 그 다음에 94페이가 볼까요? 이 94페 보면 준주거장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도적 중 준이 있다라는 것은 준주거장하고 준공업적이 있었죠. 이것은 어디 근처냐?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주거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업적이다 그러면 공업적하고 여기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상업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거지역이 있다. 저거지역은 아까 전용 1종이죠. 일반 1, 2, 3종 있고요.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준공업적, 상업적과 공업적, 상업적과 주거적의 완충주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준자가 들어가요. 준주거적, 준공업적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준공업적일 때 준, 상업적에서는요. 허용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이것이 아니면 다 돼 라고 여기는 건축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야, 이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용도적은 이거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준주거적, 준공업적, 상업적은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나머지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6번, 준주거적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없는, 있느냐라 없는. 그래 박스 안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다 머리따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해를 하면 돼요. 이 파트에서 문제나면 그냥 찍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준주거적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 허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출제가 된 바 있어요. 상업적도 마찬가지죠.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7번, 상업적이 네 가지 있잖아요. 중심, 일반, 유통, 권린, 상업적이 있는데 상업적은 다 없는 이렇게 돼 있죠. 건축할 수 없는 8번도, 9번도, 그 다음에 10번도 없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99페이지 전용공업적 있는, 또 일반공업적 있는, 그런데 넘어가서 보면 준공업적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없는 이렇게 돼 있죠.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14번, 보호전도 녹지. 아까 녹적은 보호전도 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있는데 몇 층야밖에 못 친다? 4층야. 그 정도 보시고 바로 102페이지도 4층야, 103페이지 자연녹지도 4층야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 정도만 눈으로 팍팍 찍고 넘어가요 이거. 그 다음에 104페이지 넘어가고 105페이지, 관리적도, 보호전도, 생산관리, 계획까지 있는데 몇 층야밖에 못 친다고 그랬어요? 4층야. 그게 나와 있죠. 17번, 4층야. 18번, 4층야. 넘어가요. 107페이지 이제, 이 관리적 중에서도 도시역, 여기가 도시역이다. 그러면 도시역 근처에 있는 게 뭐예요? 개혁관리기죠. 개혁관리기 또 바로 없는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9번, 개혁관리기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것이다. 거 보면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은 4층 이하만 건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개혁관리기 또 4층에밖에 못 지구나. 4층을 초과하는 것은 이후 풀만으로 못 진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109페이지, 농림적이 있죠. 농림적은 건축할 수 있는 거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110페이 나옵니다. 110페이 보면, 20번, 자연환경 보증이 나와 있죠. 이 자연환경 보증적은 보존성이 어마어마하게 세다. 개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풍경은 좋을 것이다. 그래, 여기에도 우리 국민 중에 농사 짓고 바닷가 근처에 사는 원점이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축물이 있다. 뭘까? 주택이죠. 농사 짓으면서 쓰는 주택, 농가, 단독택, 어민들, 농사, 그리고 그 고기, 물고기 잡으면서 생활하잖아요. 어민들. 그래서 어가 주택, 어빈의 주택, 어빈의 단독택. 이거 허용해야 되겠죠. 상식기로. 그래서 그거하고, 그분들이 그 보존하는, 자연환경 보증에서 원점처럼 농가, 단독택, 어가, 단독택 건축 살면서 부부가 만나면 아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나와서 학교를 가고자 하는데 초등학교 멀다. 초등학교는 또 학부모에게는 취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7살, 8살 되면 학교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학교를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 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암담해지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센 자연환경 보증지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공법을 공부할 때 학교 중에서도 무슨 학교가 정말 중요하냐? 초등학교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보증 지역은 보존성이 세지만, 여기가 자연환경 보증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는 농가주택, 농가주택이란 것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단독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가주택이란 것은 바로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업인에게 인정하는 단독 어민들이 살 수 있는 집이죠. 그래서 이런 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민들은 농업인도 아니고 어민도 아니다. 여기 땅 사가지고 전유택이 되겠다 이거 하가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증 지역에 풍광이 좋은 지역을 땅을 사가지고 어떤 자가 그 지역의 군수한테 건축화를 신청했는데 노했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신분이 농업인도 아니고 어민도 아닌데 주택지겠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주민은 여기 땅 사서 농사 짓는데 농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독택 지겠다 그랬더니 허가 탁 내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왜 나는 안 내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달라 들잖아요. 왜? 법을 모르니까 달라 들은 것이죠. 달라 들으면 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원래 법을 모르신들이 용기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하늘 지르죠. 무대풀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고생만 죽도록 합니다. 그래서 알고 달라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농가, 어가, 주택에서 살면서 아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 멀리 학교 보낼 수 없잖아요. 눈 오고 비가 오면 장마철에 겨울에 어떻게 멀리 음내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보증 지역만 필요하면 초등학교는 건축을 허용하겠다 이거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몰라도 돼요.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종류로 똑같이 정됩니다.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정권할 때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0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각각의 용도제안에서 허용되는 건축으로 종류를 공부했는데요. 자 이제 금방 가볍게 몇 가지만 쭉 체크하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많은 용도적 중 이 용도적에 대한 행위정안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 받으세요. 첫째,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적도 있다. 건축 금지 용도적이 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용도적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을 아예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었을 때 중개를 해주면 안 되는가? 바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둘. 물류센터 창고를 지투로 하는 땅이 유통상업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적에 있는 땅에 따른 절대 주택 건축 못한다. 그래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유통상업적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중개하면서 여기다가 단독주택 질 수 있어요 라고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만 중개사, 건축할 수 있어요? 해가 받아도 정말 건축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 예, 그랬어요. 샀어요. 사가지고 건축하여 칭찬했더니 노 했네요. 그러면 어때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중개사가 져야 되겠죠. 소리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를 해줘서는 안 되겠죠. 단독택을 건축하려는 의뢰에게 소개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용공업적도 안 돼요. 전용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용도적이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은 절대 건축 못해요. 두 번째, 바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기억하세요. 아파트, 건축, 가능, 용도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만 되고 단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나겠죠.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깨뜨리고는 계셔야 되겠네요. 첫째,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 세 가지고 다섯 개 이상이면 그걸 아파트를 합니다. 그냥 5층짜리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5층짜리 건축물인데 땅땅땅 보니까 주택은 겨우 1층밖에 안 쓴다. 한 개층밖에 안 쓴다. 남은 다른 용도 쓴다. 그러면 아파트 아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 세 보니까 세 개밖에 안 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용도 쓴다.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주택으로 쓰는 층수 개수 세 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 가지고 다섯 개 이상이면 그걸 5개 층 이상이라 한대요. 그럴 때만 아파트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바로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도식이 있다,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 자연 보증이 있다. 그때 이 도시적하고 관리적하고 농림적하고 자연 보증이 있다면 여기를 이제 도시적이 아닌 비도시라는데 여기는 아예 아파트 질 수 없어요. 왜? 관리적하고 4층에밖에 안 되죠. 여기는 보증해야 되죠. 보증, 아파트 질 수 없어요.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뭐가 있어요. 농림적으로 구분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때 이 아파트는 녹적은 건축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이제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땅을 찾아야 되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주거적이라는 땅은 아까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주거적은 종류 제1종 전용 주거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종 전용 주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1종, 2종, 3종 일반 주거적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주거적이 있었네요. 이때 주거적 중에서도 1종, 1종은 아파트를 질 수 없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1, 1은 바로 공동태계의 꽃인 아파트하고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1종, 1종은 아파트를 질 수 없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금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상업적은 종류가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 근로상업적 이렇게 4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4가지 중 단독주택도 못 지는 땅이 있었잖아요. 유통상업적. 그래서 유통상업적은 단독주택도 못 지니까 당연히 아파트 질 수가 없어요. 그래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질 수 없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중심, 일반, 근로상업적은 아파트 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볼까요? 공업적은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준공업적이 있었죠. 이때 이 공업적 중 아파트는 준공업적만 질 수 없고 나머지는 안 돼요. 이 공단의 근무하고 근로자들, 사원아파트 같은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준공업적만 되고, 준공업적만 되고 여기는 아파트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눈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수험생이라면, 또 공인시설을 해먹으려면 이 정도는 깨뚫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다음에 건축벌터에서 종류, 위락설을 공부하는데요. 위락설 뜻이 그렇습니다. 위가 뭐냐? 이 시설이 있다. 이렇게 시설이 있다. 그래 이용객이 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 위락설에? 그러면 이 시설 운영원 사장, 종사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용객인 고객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손님을 향해서 위료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료. 위료. 위료하다, 위료자예요. 락은 뭐냐? 즐겁게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료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시설이 위락설인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표로 유흥주정을 위락설로 규정하고 있어요. 무도장, 무도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즈은 없어도 위락설입니다. 그리고 달란치점 중 그걸로 사용되고 있는 바닷면 잡기가 150점부터 이상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락설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위락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용해보셨나요? 저도 이용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락설은 아무데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상업적이면 된다. 이렇게 하세요. 상업적인 중심, 일반, 유통, 걸리는 상업적이면 되지 상업적인 안정은 절대 안 된다. 이 정도는 깨뚫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올 게 있는데요. 몇 페를 보시냐면 88페이지 88페이지 보면 가로 2번 건축 제한 등의 특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번 보면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 지적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의 규모에 대해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서 정함에 따라하라. 그 중에 박스 안에서 4번 체크 5번 체크 6번 체크 7번 체크 밑에 박스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2번 체크 여기까지는 좀 꼼꼼하게 여러분이 잊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같이 보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 용도적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적이 도시적이 지정됐다. 관리적이 지정됐다. 관리적도 아까 보존 생산 계획관이 지정됐다. 뭐 농림적이 지정됐다. 자연환경 보호적이 지정됐다. 등등등. 그 도시가 여러 가지 용도적이 세 분 지정되잖아요. 그러면 지정되면 행위적이 가입해서 여러 가지 토지 영예차를 받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특수 장소에서는 바로 특별법에 따라 행위적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관리적의 사법을 보십시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가 농공단지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 용도적이 뭐가 됐든 그 용도적에 대한 행위자를 적용한 게 아니고 즉 대통령을 갖다 적용한 게 아니고 바로 특별법인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행위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여러분이 만났다. 농공단지로 지정된 땅을 만났다. 그럴 때 여기다 법적으로 뭘 해도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는 대통령을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그 법의 이름을 알았어요.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한 건가?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 5번 여기 농림적이 있는데요. 농림적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농림적에 여기가 농업진흥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존산지다. 처지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바로 대통령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 게 아니라 농림적 중 농업진흥 중 농지법. 농림적 중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적 중 처지는 처지법. 이렇게 좀 봐주시고 반드시 농림적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게 바로 6번하고 7번이 아니겠습니까?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바로 자연공헌법에 따라 여기가 공헌국이다라고 지정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는 자연공헌법.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 여기가 바로 거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특수장소가 됐다. 그러면 수도법.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 지정문화재. 천연기물 그 보호구역이 특수장소가 됐다면 문화재 보호법.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이렇게 거기 보시면 바로 해양 보호구역이 특수장소가 됐다. 해양 보호구역이 특수장소가 됐다. 해양 보호구역이 특수장소가 되면 해양 생태계 보호전 및 관련법률.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중에 바로 수산량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산량 관법 여기까지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셔서 이 동그라미 2번은 여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관리적 중에서도 보호전 관리적이 있다. 생산 관리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보호전 관리적이 있든 생산 관리적이 있든 용도적이니까 용도적이 증거는 그 안에서 생기지 않은 대통령에 따라 기재받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는데 보호전 관리적은 이것만 건축해라 생산 관리적은 이것만 건축해라 대통령에서 행위를 가하고 있었던 바 그런데 이 보호전 관리적하고 생산 관리적은 그런 제안에 추가해서 바로 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부서의 장관들이 또 청장이 여기에 추가로 다른 법을 통해서 제안 조치를 해도 돼요. 그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2번 보전 관리적이나 생산 관리적에 대하여 농림축산심부장관은 농지 책임자이니까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집을 동원해요.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요. 해양섬부장관은 바로 해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해양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했다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과연 법률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장은 환경책임자죠. 그래서 이 보전 관리적, 생산 관리적에 바로 자윤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자윤 환경 보전법을 동원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림청장은 산림을 책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림의 보전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산림의 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과연 법률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 급악구, 시설, 용도, 종료, 규모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쭉 다시 가시면 팩 11페이가 나오죠. 조건년에 우리는 각각의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축으로 종료를 쫙 봤어요. 그때 허용된다 해서 팍팍 세우는 게 아니고 밑바등이 건축면적 크기도 기재받고 층층에 있는 옆면적 크기도 기재합니다. 옆으로 크게 져도도 안 되고 위로 너무 솟구치게 해서도 안 돼요. 이걸 기재하게 되는 것이 건폐라고 용도입니다. 그 내용이 111페이 나오죠. 건폐라고 용도적.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제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또 많은 양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복습을 철저히 하시면서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라고 하고 다음 주에는 111페이지의 건폐를 용도를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